먹잇감을 찾았어요 음식실 아주머니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먹잇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죠 여기 한입만충도 있네요 밥 먹고 다닐 배가 잘 아프니까 화장실에 가야겠습니다 장과로 군청구 화장실에 부착해주세요 맛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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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잠결면 내일 한국가다가 지뢰일상 주시면 되죠 아 환장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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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지 없어요? 어? 간혹가다가 체육시간에 체육바지를 바라겠습니다 바지를 걸어주시고 계시죠 하지만 지금이 이제 면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차가 남았습니다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에서의 우염도 끝이 나고 집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 조형글리스는 오늘도 생존에 성공했습니다